지난해 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냉면집은 지난 1월 SNS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역시 방송을 탄 한 떡볶이 집도 한동안 식당에 이런 게시물을 붙여놨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고충을 겪은 일부 음식점들이 개인 방송 촬영을 금지한 건데요. 이런 공간을 이른바 노튜버 존이라고 부릅니다. 유명 유튜버 채널에 소개될 경우 홍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손님 얼굴을 추상권 허락 없이 담거나 조리 과정을 무단으로 찍고 때론 홍보를 빌미로 공짜 식사를 요구하며 민폐를 끼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촬영한다 그러고 송신료가 붙는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를 하니까 우리같이 협소한 공간에서 촬영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지장을 주고 그러는 건 저희가 배제를 시키죠. 이런 행동은 유튜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합니다. 다수 누리꾼은 과거 블로거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며 블로 거지란 신조어가 생겨났듯이 플랫폼 진화에 따라 이런 행태가 옮겨간 것이란 지적도 합니다. 노튜버 존을 선언하는 음식점이 생겨나면서 의견은 분분합니다. 누리꾼들은 유튜버의 영업 방해 행위에 상응한 조치란 의견과 아이들이 입장할 수 없는 노키즈 존처럼 차별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차별의 관점이 아니라 음식점 운영자들의 선택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촬영 매너를 지키는 많은 유튜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1인 미디어가 범람한 시대 변화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뿐 아니라 노튜버 존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장소, 식당을 포함하죠. 영화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서비스를 받는 공간 이런 곳에서는 그런 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손님들도 그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 식당이나 또 그런 서비스 공간에 가는 거거든요. 사전에 최소한 주인과 인터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승인 또는 적어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